바이솜 루쥬 바이솜 바이솜 바이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바이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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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공간이 조금 헐렁거려서 지짓대 역할이느라고 이끼를 지금 박아주네요 드라이비야 지짓대 역할이 하루에 몇개 못해 시간이 어떻게 잘 가는지 아주 신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애들 소꿉장란 하듯이 우리 장난이잖아요 놀이 신나 무언가 입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원래 이 이끼는 태양이끼가 있어야 돼요. 태양이끼가 또 있어? 태양에 이끼가 어떻게 살아? 햇빛에 잘 사는 이끼가 있어. 그게 이 짧고 그게 아주 좋지. 태양에서 이끼가 산다. 나는 그늘진 곳에서만 사는 걸로 알았어. 아니 그거는 전주에 그거 많았었잖아. 난 태양이끼 비싸도 그거 사다가 썼지. 태양이끼리 뚝딱 자꾸만 하나 나오네. 뚝딱 나왔습니다. 뚝딱 하나 뚝딱 뚝딱 그런 놈 안 잘르고 집어넣는구나. 오케, 또 배워왔어요. 아주 꼼꼼하게 단단하게 잘 심었습니다. 그럼 이건 그늘에서 사는 이끼? 그늘에서 사는데 햇빛에서도 잘 살아. 야생아, 분갈이는 이 콕콕콕이 중요해요. 콕콕콕을 잘 해줘요. 분갈이는 그냥 살짝깔짝 갖다 올렸어. 아휴, 부식이 용감했어. 야생아들도, 야생아들도 화분에다 심는 것도. 물에다, 저기다가, 땅에다 심는 것도. 땅에 심는 건 내가 잘 심지. 절대 안 죽이지. 근데 이 바위솔만큼은 전혀 몰랐지. 이렇게 하는 거를. 살짝살짝 올려놓으면 되는 건 줄 알았지. 아휴, 올려놔도 살어. 솔방울바위솔 같은 애들은 콩마냥 자고 나오는 애들을 그냥 주워서 던져만 놓으면 그냥 저기 냄새만 맡아도 산다. 걔네들은. 정말. 나는 꽃만 이쁜 줄 알았으니 바위솔도 참 예뻐. 이쁘지. 근데 선인장도 예쁜데, 다육이도 예쁜데, 다육이는 내가 못. 아, 다육이는 관리가. 관리 안돼. 여름에 다 물르고. 아니, 겨울에도 또. 물도 자주 줘야 되고, 들어가야 되고. 아휴. 아휴. 이쁘지. 다육이가 이쁜 애들 많지. 그걸 언제 딜어놨다 내놨대요. 아휴, 예뻐라. 물들어졌다고 생각해보셔요. 더 이쁘. 혐오암에다가 작품을 하나를 뚝딱 하고 만들었대요. 이상입니다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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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